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어렵게 막 설명하면 들은 사람도 이해 안 되니까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죠. 경매를 친다는 것은 뭡니까? 목적이 돈을 받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경매를 친 저축은행 입장에서 선순위한테 다 가고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법원에서 경매를 치지 않는다. 매각을 진행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 표현이죠. 왜? 이 두 사람은 둘 다 이자는 또박또박 잘 받고 있었다 이거예요. 1순위와 2순위는 경매를 안 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3순위가 경매를 쳐버리니까 본의 아니게 계약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선순위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이겁니다. 해치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은행이야. 근데 이자를 잘 들어와. 근데 저축은행 이자가 비싸니까 얘가 못 갚았겠지. 내 입장에서는 이 돈 놀이하는 걸 계속하길 원해요. 근데 3순위가 경매를 쳤어. 그랬는데 뭡니까? 신한은행은 낮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 건질 것도 없고 열받는다 이거죠. 얘도 이자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못 받았어. 열받아. 그러면 지가 이익이라도 봤어야 되는데 이익도 없어. 그럼 뭐냐 이거 순전히 내 눈탱이 칠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아니 본인이 이익이 없는 경매를 왜 치십니까? 그래서 매각을 취소시켜버립니다. 이걸 뭐라 한다? 잉여주의라 한다. 이게 야 니 먹을 것도 없잖아. 잉여가 없는데 왜 그래? 잉여가 있어야지 매각해준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랑 했다가 그렇게 써버리면 뭔 말인지 모른다.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저도 이 표현을 기준으로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되죠? 이겁니다. 경매를 친 사람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남의 그릇 깬다 이거죠. 제가 유치권 입고로 땡깡이라고 표현해라고 했듯이 잉여주의란 뭔 뜻입니까? 이런 사람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야 경매 친놈이 지가 먹을 것도 없으면서 남의 그릇 깬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잉여주의.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아 저당권은 소멸한데 이게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표현이? 말소 기준건리다고 한다. 왜? 제가 그래서 이제 저당권 옆에는 써놓으세요. 폭탄. 폭탄이 터지면 뒤에 놈이 원래 주변 놈도 같이 죽는데 이 폭탄이 희한하게 뒤에 놈만 죽여. 그러니까 도미노 게임 생각하면 되겠다. 도미노. 도미노 이렇게 세워놨다가 이렇게 해서 무너지면 뒤에부터 확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당 근저당은 폭탄이나 도미노 게임처럼 지 뒤에는 지도 죽어요. 지도 죽고 뒤에 놈도 따라라라라 넘어뜨려. 아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구나. 그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당권은 민법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던데요. 민법에서는. 자 민사집행법의 90조 이항해가 이 근거가 있는 겁니다.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모든 즉 선순이든 후순이든 제일 앞에 있든 늦게 있든 모든 어떤 거는 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애초에 싸그리 없어져 버린다. 저당권이 없으니까 근저당도 없어지겠죠. 그럼 저당권과 비슷한 효력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담보가든기라고 합니다. 담보가든기. 비슷하죠. 어떤 거 같냐 담보가든기가. 자 채무자. 집을 그렸을 땐 집 소유자는 항상 채무자죠. 채권자 집을 그릴 이유가 없잖아 내가. 여기는 채권자는 집이 없어서 안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1억 원을 빌려주라고 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차용증 한번 쓰시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에 있습니까? 야 차용증만 쓴 사람이 돈을 받는 데까지 근 2년 걸리더라.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있는 사람은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항상 그랬죠?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릴 때는 뭘 써라? 차용증만 쓰면 됩니다. 친구 사이에 왜 이래? 나 못 믿어? 이렇게 한 마디 하고 근저당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빌릴 때는 내가 빌릴 때는 차용증고 빌려줄 때는 근저당 야 친구 내가 믿지 하지만 요즘 세태가 좀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꼬를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인의 수단 그 다음에 있는 게 담보가 된 게입니다. 이제 가장 유리한 거죠. 자 근저당은 돈 받는데 몇 년? 1년 걸리고 이거는 2년 걸린다고 하더라. 또 이걸 갖다 생판 처음 듣는 사람은 야 2년 걸린 게 아니고 1년 8개월 걸리는데 저 사람 거짓말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담보가 된 끼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가 그러죠. 야 근저당 걸어줄게. 내가 돈 확실히 갚을 거야. 안 되면 네가 경매치면 되잖냐. 근데 이 사람이 채권자가 법대 출신이에요. 야 내가 너를 잘 믿는다. 근저당 좋은 일이지.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게 있다더라. 그러면서 담보 가든 끼를 요구합니다. 담보 가든 끼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지? 채무자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이거 돈 얼마 쓸 거야? 어 나 1년만 쓸게. 1년. 그래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만 쓰는 거야. 그래 이자 얼마 주겠지? 어 알았어. 그러면 야 네 집 등기부에 집 등기부에 가든 끼 하나만 걸자. 가든 끼. 가든 끼 하나 걸자 이렇게 하죠. 가든 끼 그러면 이제 집 소유자는 채무자죠. 채무자 A집이었는데 밑에 가든 끼가 하나 딱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든 끼죠.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든 끼. 말이 길죠? 말이 깁니다. 여기 빠지는 거죠. 가든 끼라는 표현은 뭐냐? 소유권을 이전하는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소유권을 이전해란 말입니까? 어떤 말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해란 말이 아니고 앞으로 이전을 할 거라는 청구권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어느 시점에? 돈을 안 갚으면. 2010년 1월이 너 1월까지 갚기로 했잖아. 그럼 안 갚으면 어떨걸? 그러면 안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줄게. 라는 가든 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가든 끼를 우리가 흔히 말한 가든 끼라는 표현은 이 긴 문장에 축약된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든 끼. 그냥 가든 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담보 가든 끼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말소 기준은 권리라는 표현이 없듯이 성격이 담보 가든 끼다 이거죠. 등기에는 똑같이 가든 끼라는 표현으로만 됩니다. 소유권 가든 끼. 등기소에 가면 담보 가든 끼 그런 거 없는데요. 저 담보 가든 끼 신청 서류 좀 찾으려고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없어요. 예? 배웠는데요? 책에 나오던데요? 없다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가든 끼인데 성격이 담보 가든 끼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놓고 A와 B가 매매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매매 사고 파는 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소유권 가든 끼죠. 그런데 지금처럼 돈을 빌려주는 채권 채무 관계일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채권자는 채무자 집을 살려고 계약한 게 아니에요. 살려고 계약했으면 매매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잔금 뭐 이런 일정을 짜야 되는데 그런 걸 쓴 적이 없죠. 뭘 썼습니까? 1억에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썼죠.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언제까지 갚을 거지? 예? 안 갚으면 어떡할래? 집 줄게요. 집. 그런 표현으로 약간의 회피수단이죠. 즉 이런 걸 표현으로 담보 가든 끼라 한다더라. 담보 가든 끼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 설명하면 법대 교수들도 이 정도 이상 못합니다. 법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니까. 우리나라는 가든 끼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더라. 하지만 용법에 따라서 매매 거래를 할 때가 진짜로 쓰는 법이고 우리가 전세권에서도 배웠죠. 말이 전세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전세는 물권적 전세만 전세고 나머지는 임대차더라. 이렇게 하듯이 가든 끼 하면 소유권 가든 끼가 원래인데 매매도 아니고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가든 끼도 있다더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가든 끼를 딸란 겁니다. 일단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